전국을 따졌을 때 사실 멀티플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보다도 더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그 매매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풀려고 해서 풀릴만한 그런 요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급격하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경착력이 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은 너무 비싸졌고 GDP의 2.7배까지 올라갔을 뿐더러 연 임차료의 40배가 넘는 그런 비용을 내면서 주택을 사야 되다 보니까 경제 무대로 진입하는 2030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더더욱 사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기형적이고 자산가격을 부양하려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정책 같은 거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나 그런 주택 레벨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성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멀티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7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멀티플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평균적으로 2배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멀티플이라는 거는 여러 인구 가구적 요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가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거시적인 부동산 환경이 성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좀 더 정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생각만 갖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형성돼 왔던 그 멀티플 대비 지금 이 높은 게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세 몇 배의 주택 매매가 거래됐냐에 대해서 장기적인 밴드는 바닥은 1.3배였고 가장 높았었을 때는 2.6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6배로 가장 높았던 기간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08년 위기 때 프리미엄 정점을 찍고 나서 멀티플이 빠지기 시작해서 2016년이 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서울의 매매가격이 전세 1.3배였습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잠실에 있는 엘스나 리센치 같은 그런 아파트들조차도 전세는 8억 정도였는데요. 8억 전세인 주택의 멀티플이 1.3배니까 매매가는 10억 4천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멀티플이 낮은 상태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어떤 성장 포인트가 발생을 해서 위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그때는 최소한 밸류에이션의 절반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주택을 매수하기에 제일 좋았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평균 서울이 1.75배 정도 단올림하면 약 1.8배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가 된다면 그냥 비싸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25년간 형성되어 왔던 그런 밸류에이션 차트에서 그 가격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도시는 전세의 1.3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지방소도시는 성장률이 적고 서울은 성장률이 높은 것 같다. 이것이 서울 주택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을 따졌을 때 사실 멀티플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세종시인데요. 세종시는 현재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전세의 2.5배를 받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전세가 4억인 세종시의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은 세종시에서는 10억 원의 매매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세종이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 권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더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그 매매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면 이런 멀티플이 도시의 어떤 성장을 반영한 시장의 선호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멀티플은 1.8배 정도가 맞거든요. 근데 현재 약 2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1.5배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1.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LG 메트로시티라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고 멀티플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 매매가가 전세가의 몇 배였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고요. 노란 선이 해당 아파트의 멀티플 배수를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1.5배가 매우 긴 기간 동안 형성되다가 2020년부터 2배를 조금 찍었다가 지금 좀 내려와서 1.67배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배까지 갔었던 거는 좀 오버슈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형성되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기적인 멀티플이라는 건 역시 수십 년에 걸쳐서 해당 시장이 계속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부여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판단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와 멀티플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사사분면을 만들어놨는데요. 오른쪽 가로축에는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아시겠지만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는 게 임차료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세로축엔 뭐가 있냐면 매매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임차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임차료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재가치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돈의 힘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냥 처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임차료는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는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한 6, 7년간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는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럴 때 영끌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임차료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빠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하락을 하는데 매매가가 빠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지표를 보시면서 동시에 월세와 전세 지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료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멀티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갑자기 전세 2.6배를 넘어버렸다. 그거는 정말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평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그때는 아 이거 진짜 고평가 됐구나. 이때는 그냥 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빠지면 매매가가 빠지는 게 맞는데 빠지더라도 정말 가격이 너무 빠져가지고 멀티플이 서울 기준으로 1.3배에 점점 붙고 있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 가격이 하락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빠지고 가격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는 다시 매수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22년 말과 23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작년에 주택 매매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지수 레벨로는 서울이 2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40% 넘는 하락을 했어요. 그 40% 넘는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멀티플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빠지게 되는데요. 멀티플이 소위 1.5배 수준까지 빠지니까 서울의 장기 평균 멀티플은 1.8배가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는 전세에서 돈 조금만 더 주면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수세가 붙은 거고요. 주택가격이 올라가도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못 따라가는 거는 주택 매매가격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강세적인 것 같긴 하지만 임차료가 그것만큼 못 따라간다면 매매 전세 간극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면서 주택이 굉장히 고평가되는 구간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주택을 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임차료에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움직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1.3배에서 2.6배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는 약 1.6배 평균 부산이나 대구 같은 지역은 다 1.5배 평균 값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는 주택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밴드에서 몇 배인지를 조금 인식하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임차료에 기반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거래해왔는데 이번에 그냥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전망할 때 금리와 월세와 그리고 배수 이거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조금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자산이 좀 더 고평가지 저평가지 아니면 자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어떤 분석의 툴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방식을 지향하기보다는 암산으로 간단히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택이 정말 주식처럼 5만원, 1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웬만한 집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체 소득의 10에서 12년 정도 되는 소득을 주택을 사는 데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라이브한 생각으로 주택을 대응하시기보다는 정말 꼼꼼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노력은 해야지 되겠습니다. 멀티플이라는 것이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구 구조라든가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플이 내려갈 만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배수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의 멀티플이 높고 지방 지역의 멀티플이 낮은 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방의 멀티플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지방 소멸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한 시장에서 해당 지역을 저평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티플 감소가 나타난 거거든요. 한국은 현재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지역이 계속해서 양적 팽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60% 넘는 그런 인구 구조가 밀집해서 살게 되는 준 도시국가화 모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가는 구간에서는 수도권의 멀티플이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반대로 지방이 이렇게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그런 국면에서는 이런 수도권 집중화도 어느 순간 끝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잠재성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부동산에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성장률이라든가 금리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년 9월에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붕괴하니까 가계에 대출 여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DSR을 보지 않고 소득도 보지 않는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부양했던 것이 현재의 정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바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구도는 단기간에 뭐 풀려고 해서 풀릴만한 그런 요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급격하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경착륙이 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너무 비싸졌고 GDP의 2.7배까지 올라갔을 뿐더러 연 임차로의 40배가 넘는 그런 비용을 내면서 주택을 사야 되다 보니까 경제 무대로 진입하는 2030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더더욱 사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출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형적이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정책 같은 거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 되기 전에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조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초심자분들은 뭘 알아봐야 되는지 또 중개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개사무소의 문을 여는 게 마치 혼나기 전에 학생의 마음으로 교무실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게 입지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입지 요인으로는 뭐뭐뭐뭐가 있고 상품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1차조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이나 단지 특징은 몇 세대, 몇 년씩 평용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 정도로 돼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보통 매매가만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매매가 실거래와 함께 동시에 꼭 뭘 해야 되냐면 전세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결국 전세가가 월세가에서 오기 때문에 월세가 어땠는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세에 대한 감을 잡고 계시면 해당 지역의 전세가 얼마인지도 계략적으로 계산이 되시고 자연스럽게 서울이 지금 현재 멀티플 2배 정도 받으니까 이 매매가격이 이 전세가격 대비해서 지금 몇 배의 멀티플을 받는지도 어느 정도 암산이 다 되시거든요. 월세 200만원 지역이고 연 2400만원 전세는 48000 지역인 같는데 전세가 48000이니까 서울 평균은 매매가 9억 6000이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선 매매가가 약 한 10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2배가 아니라 2.2배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10억 원 중반에 나오는 그런 매매가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서라도 현재 전세 시세 대비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같은 200만원 지역이고 연세 2400만원이고 전세는 48000 정도 되는데 매매가를 봤더니 7억 8천만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실제 서울 평균 거래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7억 8천원이라는 거 쓱 봤을 때 굉장히 빼빼한 사람이고 그럼 이렇게 빼빼한 게 맞는지 이때부터는 중개사분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 매물이 맞냐 가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마치 어떤 사탕을 고르듯이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분들이 소위 2030 이하 세대들이 이제는 좀 더 많은 그런 해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의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ETF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당 성향의 ETF도 많아졌고 전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이면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